한글자막 by 한효정 별로 안 놀라시네요 230만 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고 돌아가신 분들만 15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미국의 얘기 들어보니까 9.11 테러 때 죽은 사람들보다도 이번에 하루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온 나라가 다 아주 패닉처럼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이 대처를 참 너무 잘한 것 같고 이제는 100명 단위로도 훨씬 떨어져서 10명 20명 이런 상황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세계적으로는 이제 막 창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조용했던 남미 쪽에서도 브라질도 수만 명 거기서도 전화가 오고 연락이 와요 우리에게 다녀간 목사님들이 괜찮아요 걱정되니까 아프리카서도 한국 괜찮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서 온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떨다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무언가 배울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는 인생의 모든 취재가 다 있기 때문에 코로나와 전도서가 만나게 되면 코로나 지난 다음에 우리 삶이 얼마나 더 성숙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부터 전도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고 또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하는 의미에서 전도서 전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전도서의 저자 어렵지 않아요 전도서 스스로가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저자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소개가 됐어요 첫째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전제 군주 시대의 왕의 아들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죠 뭐 금수저, 흑수저 말하지만 왕의 아들이면 무슨 수저입니까? 금수저예요? 금수저 가지고도 안 되죠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돼야 돼 최고의 특권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이분이세요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다 기억이 나죠 다윗에 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압살람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아하 솔로몬의 저자구나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누구냐 솔로몬은 최고의 명예 최고의 영광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인력세 솔로몬이잖아요 일천 번제를 들이면서 남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축복으로 받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인류 모든 걸 다 감당하다 보니까 모든 면의 최고 탑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만한 왕 가운데도요 가장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국경이 가장 넓은 왕때가 솔로몬 왕때입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이걸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자세 소개를 말하면서 그런데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를 전도자라고 말씀해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전도자라는 말, 히브리어의 원어는 코헬렛이라는 말인데요 전도자라는 말은 사람을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 각기 볼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길에서 서로 얽혀서 다니겠습니까 다 개인적인 사적인 용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요 개인적인 용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면서 attention please 여기를 좀 보세요 다 모여보세요 이래가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코헬렛 전도자라고 하는 건데 솔로몬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밀인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칠 때가 되었는데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깨달은 바가 너무 중요해서 너무 아까워서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인생의 지혜를 전달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로 전도자라는 이름으로서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모두 세 권의 성경을 씁니다 젊어서 쓴 성경은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순남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 아가서고 중년에 한창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정신 또렷하고요 기억력 좋고 지혜가 화를 타오를 때 쓴 성경이 자문서입니다 그래서 자문은 정말 인간 최고의 책 정말 지혜의 책이 자문이죠 세 번째 책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어서 인생 황혼기에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실수를 인정하며 쓴 책이 전도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정말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자문서 다 풀었지만 지혜는 이거지만 지혜를 안다고 그래서 지혜의 책을 썼다고 해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자문서 쓰긴 썼지만 우리가 그러기도 하잖아요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를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인생의 자문을 설명했지만 그 인생 노년의 절대 권력을 갖다 보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하다 보니까 성경이 그만한 거 예를 들면 음란 같은 거 거기에 몰두해서 천명의 처첩을 거느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상승배 적당히 눈 감아주기도 하고 신뢰를 추구하고 실수를 다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마치고 나서 솔로몬 얘기가 나는 실수 안 했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 실수한 건 맞습니다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다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 깨달은 지혜가 있는데 이거를 말해주겠다 이러면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말하는 책 이게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갔다 온 사람이 시작하는 사람에게 아 이 산은 이렇게 생긴 산이고 이렇게 해야 쉽게 올라가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어디를 가야 경치가 정말 좋고 이 보람 의미를 가르치는 책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스탑되어 있고 걱정할 때 그냥 세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성숙해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전도서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인생이 헛된 것인가 솔로몬의 전도도 시작하면서요 1장 1절은 자기 소개지만 첫 교훈이 뭔가 하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인생은 지혜를 말한다고 말하면서 첫부터 헛되다는 얘기를 먼저 선포하는데요 한 분만 말하는 게 아니죠 지나가는 말로 헛된 거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간에 헛된 것을 정말 인식시키려고 정말 가르쳐 주려고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인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는데요 한 문장에 다섯 번 쓰였죠 전도서 전체에서요 서른 여덟 번이나 써요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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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 이런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추운 겨울에 정말 추운 겨울에 얼마나 손실해요 입김을 불죠 후하고 풉니다 그러면 입김이 나올 때는요 금방 그렇게 하얗게 싹 변하게 되죠 수정균이 변하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허 불면요 근데 1초에요 금방 사라집니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금방 다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비누방울을 가끔 날리는데 빨대에서 비누방울 후 불면 비누방울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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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커질 것 같죠 계속 날아갈 것 같죠 어느 순간에 퍽 이게 헛되다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건성으로 안 들리는 이유는 보세요 한 번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재벌이 되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돈 벌어봐요 솔데없어 이러고 죽으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돈을 벌어보긴 했어 이렇게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 번도 권력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이 권력 잡아도 소용없어 이러고 죽으면 당신이 권력을 알기나 해 여러분 아무런 업적이 없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열심히 살고 명예를 낳고 업적 소용없어 당신이 무슨 명예가 길을 해 업적을 세워왔다 그런 말을 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쾌락을 추구하지 못한 사람이 인간의 쾌락은 의미 없는 거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야 쾌락 달컴한데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모든 재물을 다 가져봤고요 모든 권력의 정점에서 봤고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고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 말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코헬렛 전도자가 됩니까 모든 인간이 헛된 길로 가는 게 당연한데 다 결국 가고 있지만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헛되지 않은 길이 있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헛된 길로 가지만 모여보세요 모여보세요 인생은 헛된 거지만 헛되지 않은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느라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길이 뭐냐 여호와를 경애하며 사는 길 이 길은 절대로 헛된 길이 아니니까 여호와를 경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애하는 삶 이 길은 헛되지 않지만 여호와를 경애하지 않는 삶은 정말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호와를 경애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짐승이 아니다 내가 동물이 아니다 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모든 걸 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고 끝나셨어요 사람은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하나님이 입으로 후 푸시케라고 부르는데 생명을 불어 넣어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이 기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과 동물과의 결정적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아무리 무지해도 아무리 무식해도 저 원시인들이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 아마존의 원주민이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이 있어서 그들은 샤만이즘을 만들어내고요 토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무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영에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물들은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영적 존재의 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돌핀, 돌고래 같은 거는 IQ가 100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돌고래는 절대로 낚시질로 못 잡아요 낚시로 못 잡아요 다 낚시가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똑똑해도요 뭘 먹을 때 한 번더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영의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들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동물들과 차이난 구별되는 영적 존재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나는 진화된 동물의 후예야 동물과 나의 차이는 동물들은 진화된 것이고 나는 진화 안 된 것이고 우리는 진화가 된 후에야 자신을 동물로 짐승의 하나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경여할 수가 없어요 1차원적 인간들은 책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재밌게 설명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무슨 1차원적 인간들이 있다고 그래요 1차원적 인간들은 육체적의 삶을 말하는 거죠 동물적 삶을 말하는 거죠 오직 먹고 살아가는 문제 돈의 문제 물질로만 보는 거죠 이분들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많은 돈을 보여요 돈만 벌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못 이루고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서 재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재벌들이 못 되고 죽으니까 죽으면서 불행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해서 죽는가 봐 그런 내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죽는 거지 자기를 탓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서 재벌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재벌이 됐으면 정말 삶의 저 깊은 곳에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재벌 가지고 돈 가지고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벌되면 뭐 해요? 다른 사람처럼 바람피고 처벗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물질로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정신적 간절 추구하는 거예요 예술, 철학, 음악, 문학, 명예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에 못 올라가요 노벨장을 못 타고 결국 죽어요 죽으니까 죽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노벨장 받지 못하고 최고가 이르지 못하고 죽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못 올라간 거니까 내가 누구를 탓하랴 죽어야 되고 죽는 거죠 그런데요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노벨장을 탄 사람들은 알아요 노벨장 타도 별로 만지가 없다는 거 여전히 굶주려다는 거 여전히 헌그리 무언가에 목말라 있다는 거 노벨장을 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노벨장을 탄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다 이거 쓸데없는 거 허무한 거다 그런 얘기하면서 소설로도 써내잖아요 어떤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84일 동안 큰 고생에서 결국은 큰 고기를 잡았는데 끌고 오는 가구에서 상어들이 다 뜯어먹어서 도착하고 나는 게 뼈만 남아가지고 고생은 정말 정말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그냥 조서를 끝나는 이야기 그게 내 얘기입니다 노벨장을 탄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허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평상시에 쓰던 사냥총, 엽총, 기인장총 그거 대고 푹 해서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못 올라가 본 사람들은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요 올라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올라가도 못 채운다는 거 불만족하다는 거 솔로몬의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 왜? 인간의 영측 존재이기 때문에 영측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만족이 없는 한 그 무엇으로 가득 채운다 한들 아무리 가득 채워도 영을 채우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다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눈 귀에다 인간의 정력을 상징하는 거죠 눈 아무리 많이 봐도 족함이 없고요 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요 재물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이 재물에 만족하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벌들에게 물었다면서요 이렇게 많이 돈 가지셨냐고 만족하시냐고 아니요 얼마가 더 필요하냐고 조금만 더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영혼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얘기를 아는 겁니다 솔로몬 얘기는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니고 모든 육체가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가 따로 있고 짐승의 육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애한다는 얘기는 나는 짐승임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동물임을 거부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육체는 맞아요 썩는 거 맞습니다마는 그들이 갖지 못한 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 존재에 맞는 사람답게 영신의 하나님과 관계를 그분과 교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느끼고 논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느끼고 동행하는 사람들 이 삶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허무한 삶이 아니라 살아서도 행복하지만 죽어서도 영생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정말 목 놓아서 설명하고 싶은 것 이게 전도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여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말을 바꿔볼게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겠죠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거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적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를 동물로 인식한다는 거죠 동물로 인식하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멸시하고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를 해 무슨 하나님 같은 말을 해 21세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코로나 이런 상황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한계도 알게 하시고 죄악도 알게 하시고 죄악들도 버리게 하시고 바르셔게 도와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코로나 이런 거 있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 인생을 시시하게 살아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강해봤자 조만간에 풀처럼 쓰러질 거라는 얘기를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있다 다 똑같은 길이 있다 우리가 고속도로 남원주 들어가게 되면요 갈림길에 처음 탁 나와요 오른쪽을 선택하게 되면 죄천으로 대구로 부산까지 가고 왼쪽을 가게 되면 서울로 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1m, 10m, 100m 사이가 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백 킬로 하늘과 땅 그러나 인생에서 갈림길이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자신을 영적 존재로 인식을 해서 삶을 소중하게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짐승처럼 생각해서 절대 가치도 없고 절대 의미도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흔들며 살 것이냐 이 갈림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렘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동물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살아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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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서론적으로 인생은 헛된 겁니다 정말 인생은 양파껍질 같은 거예요 양파껍질이요 깔 때는요 까면 뭐가 나올 것처럼 한 개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계속 까잖아요 양파껍질을 계속 까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나오는 거 있어요 뭐가 나오죠? 눈물 매우니까 눈물 나잖아요 그런데요 눈물 안 나게 양파껍질 까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편에게 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칼 샌드버그라는 시인이 인생을 양파껍질로 설명했어요 인생이란 양파껍질을 벗길 때마다 매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다 눈물 나게 고생해서 껍질을 벗겨내지만 결국 모두 벗기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삶 그런데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오고 더 큰 게 이렇게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에 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짐승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며 나는 여호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절대 가치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소중한 삶을 생각하는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집을 가진 생애시키고 생애시킨 우리의 여행이 없는데 그녀루야 아시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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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